도착했어요. 지금 놀이공원에 회사 사람이 깔렸어. 푸드커트 옆 여자 화장실을 봐요. 왼쪽, 왼쪽을 봐. 미행 붙었어요. 인공폭포 앞에서 만나요. 미행 붙었어요. 윤주 씨, 괜찮아? 사, 사, 사규 씨. 저 여기 인공폭포 가는 길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봐요, 괜찮아요? 이 사람이 왜. 거기 천사캐디 부신 남자분, 119에 신고 좀 해 주세요. 심장마비 온 것 같아요, 빨리요. 이봐요. 이봐요, 성신 차려요. 여기요. 잠깐만요. 여보세요? 제 목소리 들리세요?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. 이봐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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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